6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출근길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지만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 대체로 하늘에 구름량이 많겠고 오전 한때 일부 내륙지역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기온은 대구 29도 고령 30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날씨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부쩍 비가 자주 내리는 요즘이죠. 내일과 모레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비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날이 서늘해지진 않겠습니다. 낮기온 대체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 경기와 충남 등 일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 알아봅니다. 서부지역 낮 동안 28도에서 30도의 분포 예상됩니다. 의성과 영천의 낮기온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 영양과 청송, 포항의 낮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 큰 기온의 변동은 없겠지만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하셔서 우산 자주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멘